머리가 짧아졌네 이랬었나 봐 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나 봐 뭔가 털어버린 듯한 네 모습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 듯해 근데 그 모습이 난 왜 그렇게 서운하니 돌아설게 어디 있을까 어디에 가면 널 우연히 만날 수 있을까 어디를 가도 다 너 같아서 가슴이 내려앉아 오늘처럼 이렇게 널 만나면 말하고 싶은 게 참 많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하지 못하고 돌아섰어 넌 이제 행복한 것 같아 뭔가 털어버린 듯한 네 모습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 듯해 근데 그 웃음이 난 왜 그렇게 서운하니 돌아설게 어디 있을까 어디에 가면 널 우연히 만날 수 있을까 어디를 가도 다 너 같아서 가슴이 내려간 자 오늘처럼 넌 좋은가 봐 넌 괜찮은가 넌 좋은가 봐 넌 괜찮은가 우리 처음으로 다시 만나면 그래도 또 이렇게 된데 난 그러고 싶어 넌 아니라도 네 곁에 있고 싶어 그때처럼 네 곁에 이 곳을 가르치셨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